발달장애인이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안내자료가 제작됐습니다.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는 발달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자료를 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자료는 발달장애인에게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현장에서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쉬운 정보를 제공하는 데 활용하기 위해 제작됐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정보와 백신 관련 내용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모든 내용은 발달장애인이 보고 이해하기 쉬운 그림과 단어를 사용해 제작돼 발달장애인 정보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제작된 자료는 지적발달협회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